다양하고 품질 높은 음악 선물로 시청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흥을 돋워줄 음악 놀이 한마트. 가유가 좋다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강국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녹화는 MC 이한중 김선미의 진행으로 황충재, 융쾌로, 성정희, 이브영, 문옥화, 나년, 송란, 신일국, 이환욱, 류기진, 김영애, 그린, 남이래, 최시라, 조기현, 박진도, 송가인, 신영신, 하명지, 박경존, 권윤, 박우철, 이혜경, 인치완, 윤현상, 장태주, 김영실, 신신혜, 미녀와 야수, 서희, 한영주, 송자, 김환승, 소민, 금수봉, 한동안, 길소, 도훈, 김채희, 봉순, 정수정과 함께합니다. 가유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작지원 충청남도 도청소재지 홍성군, 대한민국 대표한우 홍성한우, 홍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내포철에, 광천토굴세우젓 토구란에, 인삼, 고추, 복숭아, 수박이 고장 역동하는 음성군, 김학래, 인미숙의 차이니즈 레스토랑, 린찡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